이 성게는 눈이 엄청나게 형광색 빛이 나는 그런 성게고 가시가 굉장히 날카로워서 지금 손을 여러번 찔렸어요 그런데 이 성게는 만만합니다 갖고 놀아도 돼요 이 성게가 되게 많은 편이고 이 성게는 조금 귀하네요 얘는 진짜 아파 맨손으로 절대 못 만집니다 얘네는 편하게 먹는 거 먹는 성게 편하게 만질 수 있습니다 맛있겠다